오늘 191회! 그러면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봅니다. 팟빵 댓글인데요. 타파라님이 3월 19일에 댓글을 주셨어요. 최근 방송에 내쉬빌 팬들이 심상치 않게 등장하셔서 반갑네요. 특히 다음 편엔 내쉬빌과 위니팩의 경기 리뷰를 해주신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3, 4년 전부터 NHL을 보기 시작했는데 내쉬빌이라는 팀이 슈퍼스타 한두 명이 주도하는 팀이라기보다는 수준급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공수 밸런스, 라인별 밸런스가 좋은 매력적인 팀이어서 이 팀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지금은 NHLTV 정기결제해놓고 내쉬빌 경기는 최대한 챙겨보는 편이고요. 이 다음에 신혼여행으로 내쉬빌 경기를 보러 가서 현지 카메라에 잡히는 게 소박한 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북미쪽 선수들보다 유럽 선수들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스케이터 중에서는 로만 요시, 그리고 드래프트 8라운드 픽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 꼴리 페카리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합류한 미카엘 그란룬드 선수도 타팀 선수지만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요. 사실 얼마 전 트레이드 기사 떴을 때 얼핏 이름만 보고 마르쿠스 그란룬드가 오는구나 하고 순간 잘못 이해했었는데 다시 보니 미카엘이어서 놀랍기도 하고 적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일요일 아침 경기니 알람을 맞추고 어떻게든 처음부터 끝까지 꼭 챙겨볼 생각입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요즘엔 정말 한 회에 올려주시면 한 번에 다 듣기 아까워 며칠에 걸쳐 몇 번씩 나눠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190회에 6400 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메쉬비를 또 좋아하시는 타파라 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란룬드 선수 또 다른 그란룬드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동생입니다. 형제예요? 네. 예전에 드래프트 될 때도 오늘 좀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6400 캐시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미카엘 그란룬드 선수 등번호입니다. 64번? 그리고 마르쿠스 그란룬드 선수가 예전에 드래프트 될 때 나도 형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3,4라인 선수로 이제는 좀 자리를 잡는 느낌은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NHL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많은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타파라님이 200회 저희 Q&A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댓글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질문을 주셨는데 접수했고요. 저희가 200회 때 당사자를 통해서 직접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타파라님 감사드립니다. 아스피린03님이 후원 또 댓글을 주셨는데 190회에 8100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25일에 댓글 주셨군요. 흐흐흐. 내쉬빌 팬을 또 만나서 반갑네요. 아침에 늦잠도 포기하고 일어나서 경기를 보았습니다. 1피러드까지는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다가 내쉬빌 측에서 첫 골을 넣었는데 하이스틱으로 무산되었지요. 그걸 보는 순간 오늘 지겠다 싶었는데 결국은 5대0으로 졌어요. 이날 위니팩에 카일 코너 선수의 해트트릭이 컸지요. 그래서 기부는 카일 코너 선수의 등본으로 합니다. 해트트릭이 나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8100 캐시 카일 코너 선수의 해트트릭 기념 후원이시군요. 내쉬빌로 정하셨잖아요. 아스피링 공사님은 지난번에. 타파라님하고 또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스피링 공사님 감사합니다. 와이비 성님이 22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아시아리그의 존속 여부에 따라 대명의 새로운 연고지와 각 팀의 외국인 선수들의 재계약 여부, 시즌 중 방출된 선수들과 상무 전역자들의 진로 등이 정해질 것 같은데 정말 아무 소식도 없네요. 회의는 하긴 한 거죠? 라는 댓글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각 구단 관계자들의 회의가 있을 거다라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궁금해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국내 뉴스에서 다루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아리그 회의가 취소됐다 하죠? 네.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뉴스 코너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이비 성님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 봅니다. 본맘님이 21일에 댓글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는 하키알못맘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백회인데 미리 축하드리면 김셀 듯하여 일단 아껴두고요. 이백회 기념 Q&A 특집을 한다던데 제가 약 3년간 비하인더 넷 들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해하던 거 드디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제 질문이 답변하기 부담스러우시거나 하면 그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 역시 저희가 이백회 특집 때 다루기 위해서 잘 접수해놨고요. 대충 질문 보니까 답변 가능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넘길 수 있을 만한 게 없고요. 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이고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한 9주를 끌어야 되네요. 죄송하네. 그동안 또 더 좋은 답변으로 완성이 되게끔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답을 드릴 수 있지만 이백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대답 드리는 거랑 또 이백회 대답 드리는 거랑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렇네요. 9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본맘님 댓글 잘 봤고요. 댓글 답변은 이백회 때 드리겠습니다. 참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다 살폈습니다. 저희가 이백회 특집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릴까요? 이백회 어떻게 꾸며지죠? 네. Q&A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 하고 있고요. 아이스하키 전반에 관한 내용이나 선수 개개인 구단 개별적인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을 던져주시면 저희가 당사자들이 직접 대답을 하게끔 만들거나 안 되면 대답을 얻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당일날 가능하다면 팬분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되더라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또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5월 말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궁금하신 점들 미리미리 댓글이나 이메일 힘찬골뱅이온더스포츠.co.kr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잘 쌓아놓고 잘 답변 준비해서 이백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 댓글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댓글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HIMCHAN 힘찬골뱅이온더스포츠.co.kr 이메일로도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아이스하키에 관한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모든 것. 네. 뭐 선수 사생활 이런 것까지는 힘들겠지만 선수 구단, 리그, 아이스하키 저희 개개인 것들까지도 온라인 스포츠 비하인더넷에 관한 질문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 이백회 기대하고 저희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91회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